역시 이번에도 키스 번트를 댑니다. 그리고 1루로 러닝스로우. 볼은 뒤로. 타자 주자 하주석. 오늘 경기 두 번 연속해서 두 사람의 내안을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볼은 또 뒤로. 3루까지 가지 못합니다. 이번엔 밀어내면서 번트. 4구. 모두 움찔했습니다. 서서히 분위기를 타고 있는 한화의 글씨입니다. 무사 1, 2루. 4구. 몸에 맞습니다. 추재훈. 무사 말루. 그리고 타석엔 9번 타자 정은원. 정은원 선수는 병살 타만 때리지 않는다. 날카롭게 우중단을 타. 3루 주자 홈으로. 2루 주자 홈으로. 볼을 더듬고. 볼은 뒤로. 볼은 뒤로. 주자는 모두. 모두 홈으로. 타자 주자 3루까지. 싹쓸이 거뒀습니다. 석점을 더하는 팀 홈으로. 이제 7대4. 병살 타만 되지 않는다면 말이 떨어져서 무섭고요. 정은원을 완전하게 정신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거 왜 병살 타만 때리를 꺼렸냐면 뒤에 정은원 선수가 있기 때문에. 5등간의 깨끗한 안탈을 뽑아내고 있던 정은원. 이때 정확한 폭우가 되지 못했고. 그 사이에 류상에 나가 있던 모든 주자들이 안전하게 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수비가 좋다는 두산이 오늘은 겉곳에서 미스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고. 툭 밀어냅니다. 트와이스 옆으로 빠르게 이동. 그리고 이 타구를 잡았습니다. 3루 주자 택업. 그리고 홈으로 들어옵니다. 홈으로 득점. 이제는 8대4. 더블스코어 리드. 한화이글스.